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비 원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분양전환 대상과 명도세대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982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수분양자 지휘 확인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공공임대주책의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임대사업건설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원래는 회생이 갔다가 다시 회생이 종료돼서 다시 건설회사 지휘가 된 거죠. 어쨌든 임차인들이 수분양인지 확인해서 승소를 했다가 대법원의 상고를 피고들 상고했는데 파기현송돼서 결국 임차인들이 폐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 10월경에 최초 입추가 개시가 됐습니다. 2008년경이죠. 그런데 16년 말경까지 한 8년 동안을 전세대 입주 완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입주 완료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명도세대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가 입주가 분양이 되고 분양이 되면 분양이 돼서 들어오는데 분양이 안 된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이 안 된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세대가 있는 와중에 또 한편으로 분양이 된 세대, 이 된 세대가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돼서 이 사람들은 먼저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하고 다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된 세대와 이미 분양이 돼서 들어왔다가 나간 세대까지도 같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은 세대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원고들은 이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입주자가 분양이 안 되니까 계속 분양공고를 계속 새로 내는 거죠. 새로 낼 때 한 번도 입주가 안 된 세대뿐만 아니라 들어왔다가 나가서 비어있는 세대, 이걸 명도세대라고 불렀는데 이 명도세대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분양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죠. 그리고 피고는 2017년 11월 27일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광고를 했던 건설사는 빠지고 피고가 이거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날 광양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건축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나 분양전환해달라고 하면서 매매 지휘 확인을 구하는 거죠. 수분양제 지휘 확인을.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금 공공임대주책의 분양전환의 권리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분양전환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미다 됐을 경우,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된 임차인, 그 임차인에 대해서 분양전환에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분양이 안 된 세대의 임차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냐면 이미 분양이 됐고, 분양이 된 세대가 있었던 임차인들이 나가니까 그 비어있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명도세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그러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된 임차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의 임차인이다. 그리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의 임차인, 이렇게만 두 가지 경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서 선착순의 방법에 따라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식은 뭐라고 했냐면, 공개 모집을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규칙상의 공개 모집 등의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에 자격이 있다고 본 걸 봤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우선 공급규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예외적인 상고, 이 사건에서는 계속 8년간 분양이 다 안 됐죠. 안 됐으면 결국 원식은 8년간 분양이 안 됐다는 말은 어차피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안 됐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드리는 것이 선착순의 방법하고 거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선착순의 공개 모집 조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거친 거에 나와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한 세대만이 이런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없는 예외의 이유와 다른 방법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원고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자격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공공건설 임대주책의 분양전환 대상세 요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최근에 여러 개의 판결을 내고 있어요. 그 판결들이 모두 다 매우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수격자에 있어서 등기, 매칠 사이에 등기가 문제 때문에 무수격자인 경우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도세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주 전 나간 세대, 이런 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입주자들, 그 임차인들만 분양전환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고, 그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은 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관련 사건에서도 계속 이런 대법원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 일반 모집 입주 시에 절차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주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거나 이런 경우에 회생관리인이 분양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분양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빨리 판매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생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분양전환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속 상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도 분양전환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